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후보 부인들 관련해가지고 호감도로 조사했는데 김건희씨가 지지율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호감도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김건희씨에 대한 호감도는 40.7%였고 김혜경씨 같은 경우에는 40.3%로 초접전이긴 하지만 김건희씨가 김혜경씨에 앞서는 결과가 났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김건희씨의 지지율은 33.5%였는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7.2포인트가 한 달 만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갈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이 김건희씨를 더 많이 지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씨가 42.3% 김건희씨가 40.1%로 김혜경씨가 지지율이 앞섰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42.1%가 김건희씨를 지지했고 김혜경씨는 38.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성층의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일정 부분 김건희씨의 호감도에도 반영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루머들이 많이 있었는데 녹취록 공개 이후에 줄리라던가 동거설 등 의혹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녹취 내용 중에서 안희정의 미투사건 등에 대해서 김건희씨가 피력했었던 의견들이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2030 세대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씨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현재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녹취록이 적절하다거나 김건희씨가 잘했다라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씨가 구정 정도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록 문제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너무나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고 앞으로 행동을 하거나 언론과의 대응을 할 때는 이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며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대선 후보의 부인 관련해서 메시지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고 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야권 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자대결을 하더라도 현재 이재명 후보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번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애초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20.1%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3.3%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30.7%가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19.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20% 안팎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만 지지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을 했고 이와 같은 분석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야권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지금 나눠먹고 있는 것이면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전부 다 윤석열이라든가 안철수 쪽으로 몰빵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이탈을 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표가 간다는 것은 이재명을 찍을 만한 사람들도 현재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고민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결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 35%에서 국민의힘의 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당내 문제 때문에 1월 첫 주차에 26%로 떨어졌고 갈등이 봉합이 되고 나서 1월 셋째 주차에 33%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의 지지율에서 15%, 17%로 계속해서 지지율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진영에 악재가 있든지 말든지 36%에서 그 다음에도 36%, 34%로 완전히 지금 박스권에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론조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무조건 나눠 갖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지지층들을 계속해서 확보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만 현재 자신의 지지층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지금 탑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져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의 선대위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표를 가져가서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은 큰 착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 역시도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각종 논란에 시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온건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울산당은 200명이 한 번에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가는 이런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울산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하고 당원 등 200명이 탈당을 선언한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히는 일이 일어났고 이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집권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100명은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전체 200명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라면서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라든가 울산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양심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울산의 상황은 위기이고 해마다 인구가 줄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집권 민주당이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은 4년 전에 촛불 민심에 힘이 뽑아가지고 대통령부터 국회, 울산시장, 지방의회 모두를 다수의 의석 확보로 장악을 했지만은 권력 사역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에 울부짖는 민심을 뒤로 한 채 울산 행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후보라면서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순간순간 하는 거짓말과 내로남불이 역대급이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세월동안 민주당 외계를 걸어왔었던 저희로서 양심상 도저히 이재명 후보 지지는 불가능하다면서 특히나 그동안 우리가 헌신적으로 몸을 담아온 민주당 정당이 맞는지 회의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편을 가르고 싸울 때가 아니라 고통에 처한 국민을 살리려면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울산 쪽에서는 사실 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울산 시장인 송철호 아닙니까? 송철호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당선을 바라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현재 집권 세력에서 이렇게 열심히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어줬는데 현재 송철호의 직무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꼴지를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꼴찌에서 두 번째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선거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2년이 넘어가고 있는 동안 1심조차도 제대로 판결이 나지 않을 만큼 지지를 끌리고 있어가지고 아마 송철호 시장은 시정을 돌보는 것보다는 재판 쪽에 마음이 더 많이 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시정 같은 건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도 못하는데 마음까지 딴 데 가있으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울산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부 행태라든가 이번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라든가 송철호 시장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실망한 여당의 당원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보이고 이번에 전달드린 소식들 어떤 거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관련해가지고 여당 진영의 폐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다留iere 어떤 가야 runs이 advance이ких 합격은 아у Magazine ainsi 알orpont운 Choice 우리의 의견에 ob%. 지금까지register上面 해복무증이 엇 terms에 입을 내어질,